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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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잊지 마세요 태국 첫 팬밋팅이니까 더 특별한 거에요 아 그럼요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용히 와요 어린이들 2년 전 이렇게 저는 세상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지금처럼 뿐이 온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2년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또, 단 시간동안 뵙게 되어서 너무 너무 반갑구요 또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사건이 꼭 undocumented Grind 이런 엄마 소프지 하고 수상도 있며 하루 되가지고 저희는 곧 시간을 hire 1월 저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 이 manner 내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든 그 그 bridge에서 써먹을 수 있을 거에요 그는ppenstein과 같은 데요 사랑하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는 아무튼 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듣는 그것이 해가지고 오늘 수준 감사합니다.